한국의 예천 그렇게 많은데 가져가서 쓸만한 게 있을까요? 뭐가요? 사람이 많잖아요 사실 아니 끝이 나고 우리 따라 하면 되지 또 자긴 글러폰이요 잘 나그랬어요? 저요? 그래 살길 해 드리지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 저는 이제 집으로 갈 철비를 해야될 것 같네요. 음 알겠습니다. 나와있는거라. 그리고 돈 잘 버세요. 돈이요? 벌기 힘드네요. 돈 벌기 힘드네요. 아 요즘 힘들어요. 보릿고기 힘내요 요즘. 네. 자 들어가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대회 끝났구요. 이제 HAT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어 이제 블리자드에서 공식 대회인데 아 블리자드 공식 대회에요. 이거 오늘 뒤풀이 하는 겸 이제 얘기는 하자. 무한 연구로 이제 가겠습니다. 무한 영능댁도 할겁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블리자드 공식 대회인데 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회를 하고 캐스터를 하고 준비를 하고 해설하는거는 정말 기분이 좋은데 제가 아무리 많이 해봤자 블리자드 공식 대회고 뭐고 별로 의미가 없어. 내가 개인 방송하는게 시청률이 더 나와요. 그래서 진짜 고민을 많이 해서 이걸 계속 해야되나 말아야되나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그냥 내가 방송하는게 더 이득이더라구. 그러니까 제 돈 5만원씩 계속 주마다 저 주마다 제 돈 5만원씩 계속 주면서 오히려 개인 방송보다 시청률이 안나오면 자원봉 그냥 0원이면 상관이 없는데 제 돈은 제 돈 나름대로 쓰고 뭐 나오는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못하겠더라구. 그래서 제가 블리자드한테 후원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상금이라도 후원을 좀 해달라 그랬는데 그 옛날 한 1년 됐는데 어 근데 뭐 우리는 금액은 후원을 못해준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다가 어... 예 고민을 정말 많이 했고 그래서 그냥 안하기로 했습니다. 어찌껏 당신처럼 될거에요. 현실적이래? 현실적이라고? 예 현실입니다. 저는 지금 현실이에요. 취... 어? 취직했어요? 축하드립니다. 좋겠다. 취직을... 자 독재 아 근데 이번 판은 만약에 무한영보를 성공해도 유튜브로 못쓰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사실 유튜브로 쓰기가 좀 그렇거든요. 국씨? 와... 세문제 국씨는 저랑 딴 사람 얘기죠? 생매... 동전 생매장만 안담면 되겠는데? 아니면은 이걸 그냥 깡으로 내서 깡으로 내면은 악기순치에 잡힐 수는 있는데 자 종말이 다가온다. 이렇게 합시다. 죽으면 뭐가 나오려나? 뭐가 나올까? 닉보소 타요브리나 안겨? 아까 누가 저보고 이제 타요방에서 별풍선 100개 쐈다 그랬는데 그냥 방송 열심히 하라고 쏜 겁니다. 뭐 별 의미는 없어요. 어차피 다 아프리카에서 하시는 분이니까 아프리카 하드스톤이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저도 잘 돼야 되지만 아프리카도 잘 돼야 되니까 솔직히 타요도 방송 되게 재밌게 하고 물론 저하고 사이는 별로 안좋지만 사이 안좋은거하고 그건 또 별개에요. 그래서 힘내라고 오셨으니까 쐈습니다.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그렇게 아시면 되구요. 아 궁극기가 연결이 안돼요? 그렇구나. 괜찮을까? 아 네 그거 정규전 나오면 정규전 나오면 강의 영상 다 새로 찍을겁니다. 지금꺼 다 부대기에요 부대기. 어 뭐야? 이걸? 아 고통이라니 나는 고통을 원한게 아닌데 영웅이 어떻게 마상시회복이 사냐. 어쩌죠. 어떡해. 풀을 생으로 내버리네. 어쩌죠. 어떻게 한다. 어 앤토니다스 나왔다. 이거 이제 그 걔만 나오면 되거든요. 타오리산? 타오리산만 나오면 되거든요. 타오리산 나오고 복제 타오리산에서 두번 줄이면 되거든요. 아 이거 내 핸드 터뜨리겠다는건데 다 필요없으니까 타오리산만 타지마. 다 타도 돼. 타오만 안타면 돼 타오만. 타오만 안타면 됩니다. 다 타도 돼요. 상관없어. 치마 난리 났네. 아 잠깐만 탈거같애. 느낌이 안좋은데. 타오 타면 안되는데 타오만 안타면 되거든요. 아냐아냐 안나올거야 안나올거야. 아무리 태워도 타오는 안나올거야. 타오는 안나온다. 오케이. 좋아좋아좋아. 잠깐만. 이것도 버리고. 죽이고 염구를 쓸까? 염구보다 그냥 과학자. 복진있고. 얼버얼밤. 어차피 그다음부터 불기둥좀 써야되요. 이제 핸드좀 털아야되니까. 구턴에 치유로법 화연구쓰고. 그전까지 불기둥 불기둥. 치유로법 화연구. 그 다음에. 타오리산에서 복제 타오리산에서 복제 한번 합시다. 그럼 될거같애. 와 힐 봐 오진다. 불기둥. 아맞네. 타오리산에 생매장 할수가있네. 천잰데. 생매장 못하게 메디브 하나 해놔야겠네. 알려줘서 땡큐. 첼서마켓님. 그생각 못하고 있었는데. 알려줘서 땡큐. 생매장 하나 당하면. 하나는. 하나는 생매장하라고 그냥 내고. 하나는 그 다음에 복제하면서 내면 되니까. 고통이 나를 부른다. 고통이 나를 부른다. 이거 불기둥 한번 더 쓰면 됩니다. 아퀴나이에서 이거 죽이면 좀 짜증나니까. 짠. 이덱이요. 1티어요. 이덱 완전 1티어입니다. 자. 고통이 나를 부른다. 고통이 나를 부른다. 이건 박물관으로 가야 해. 아니 무슨 소리예요. 그런데. 지에서 1티어야. 어? 아키나왔다. 와 4딜이야. 맞췄어. 팀 봐. 아 시간은 달린다 님께서. 아 시간은 달린다 님 감사합니다. 달려요. 포인 10개. 자 이제 여기서. 취업해서 주시는거죠? 고맙습니다. 다 죽겠네. 아 첫 월급. 감사합니다. 어? 그럼 앞으로 월급 받을 때마다 주십니까? 개이득? 아니에요. 그냥 한번 얘기해봤어요. 어? 네 마음은? 들켰다 속마음. 아 근데 진짜 그건 그 뭐지? 진짜 축하드려요. 그... 하하하하. 아니야. 농담한거야. 농담한거야. 어. 다 나왔다. 농담했어. 농담. 고통은 나를 부른다. 이제 터져도 돼요. 내 옆에. 나 다 준비됐어. 아니 복제 걸면은 얘가 없어지기 때문에. 나 다 준비됐어. 이제 터져도 돼요. 필요없어 이제. 처음에. 처음에. 타오리산 메디브하고. 비폭탄. 아 잠깐만 또 태울라고. 태워 태워 태워. 타오리산 메디브하고. 그 다음에 복제 타오리산하고. 응? 근데 잠깐만. 아니다. 아니다. 맞네. 맞네. 아 겁나 태우네. 겁나 태우네. 아니다. 자 이제 생매장 하겠죠? 이제. 넌 죽었어. 넌 죽었어 임마. 넌 모르겠지. 본인이 죽었다는 것을. 어 그냥 죽이네. 뭐 생매장 없니? 생투하네. 라그나로스님의 힘이 느껴지는구나. 가볼까? 이건 어떨까? 지금 상대 계속 뭐지? 왜 갑자기 물음표가 3개지? 이러고 있죠. 자. 땡. axous 한상 손 traumat 팽 통 탱 통 아하. 가자! 하아. 하아. 자. 연부 써. 뽑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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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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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aware 아 아하 아하 수가 버리앗!